어디로 갈거냐 어디로 갈거냐 어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..올라갈거야? 올라가올라가 여기 훔칠거 많다 야 이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모른다는게 하하하하 거의 전리네 강지지 뭐 이야 오오오오 야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걸 못봐 난 완전 스텔스 모드야 근데 들킬뻔했어요 저 위에 빨간점이 3개있는데 3개 다 차면 나 발견하는건가봐 한번 발견 바로하면은 두개가 한꺼번에 차버리네 자 자 이정도 시간 시간 체크를 잘해야하는구나 훔치려면 오오오 어어 죽이면 안되나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죽이냔 되는군요 여기 여여 여여 들어올필은 없는것 같은데 야아 자 불화살 아아 뭐야 기절시킨건도 기절시켜도 안돼? 아예 건들면 안되네 예 건드려도 안돼 아 나 또 아 욕심부리면 안되나 그냥 갈까 아 나 저거 다 먹고싶은데 근데 저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보면 저쪽이 목적지인데 그냥 들어온김에 지금 다 훔치려고 하는거거든 아 너무 가깝다 아 아 오오 좋아요 아 아 나가 안 나가질 않는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해 나 그냥 저거 훔치고 나갈래 톡 나 그냥 저거 훔치고 나갈래 아 여기 있는건데 여기 있는건데 저기 가드가 있죠 우와 야 들쳤어 제기랄 아 근데 들쳤는데 내가 어딨는지 모르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? 의심이 야 이거는 아 야 이거 저거 어려운데? 저거 훔치기도 어려운데 자 다른거 다른거 훔치 생각하지 말고 저거 하나만 훔쳐보자 아 자꾸 뭘 훔치려고 하다가 지금 죽는데 다른거 훔치 생각하지 말고 딱 저거만 훔쳐보자 저것만 어떻게 훔치지? 이쪽으로 길이 있나? 아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잖아 아 위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 저 불을 꺼야된다 알겠다 알겠다 이 불을 꺼야돼 여긴 불이 하나 있잖아요 저 불이 있죠 이걸 끄고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는데 어? 저 불 껐는데 안오네? 쟤가 저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던데? 어 불이 꺼진게 이상하지 않니? 뭐지? 하나도 안이상이하네 좀만 더 가봐 야 이거 빨리 해야돼 오! 아야야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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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야 빛의 속도가 필요한데? 야 빛의 속도가 필요한데? 야 안전하게 뭘 하고 하는게 아니라 그 틈새에 숨어서 이걸 하는거야 그 왔다갔다 하는 그 틈에 야 이거 실제로도 실력이 좋아야겠네 오오! 오오! 자 오케 일단 따구요 쟤들 기절시키면 안되는거 같애 한명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훔치고 아무도 모르게 달아나야돼 커피가 마시고싶대 어디서 보겠다고? 네 저희도가 있고 저는 헬스로 하나가 나와서 하얀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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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일단 체크포인트는 된거 어 게임 저장이 있네 어우 저장이 있네 밑에 가서 이제 훔쳐볼까요 쟤 뭐하는거야 혼자 천천히 움직여야돼요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움직여야돼 알겠어요 근처에 있다고 어둠에 있다고 무적이 아니야 천천히 움직이면 안들텨 내 천천히 움직이는거 자체가 제 걸음걸이보다 느리니까 미리 그레이브홀 흠흠흠 어디갔어? 베네피트 리치리 그래서 마이터는 길드컵을 만들었고 길드컵과 흠흠흠흠 흠흠흠흠 자 오 컴온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쟤 쟤 저기만 여기만 왔다갔다 거리네 근데 근데 그 왔다갔다 거리는 곳에 훔칠만한게 다 있어 제게를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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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 얘가 뭔가 상위치려고 했었구나 나 근데 자막을 잘 못봤어요 야아 다는 못흠흠흠거 같다 저 은잔이라 저거는 별로 안 비쌀꺼 같고 여기있는게 지금 이거있죠 금 두개 저게 비쌀꺼 같애 금이라 저까지는 훔치고 가죠 전체 다 훔치려고 하지 말고 동무치잖아? 이스 올라가자 아 여기 뭐있나? 아까 여기 뭘 자 일단 아 바뀌구나 자 올라가자 저거 결국은 왜 온거지? 어 저 가면 훔치러 간건가? 가면이 무슨 역할을 하나? 아니 아니면은 집을 이렇게 털 수 있다는거 보여주는건가? 어? 여기 어디야? 아까 그 보석상 아니야?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구요 자 잘자라 우리 아가 불도 꺼줄게 푹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났으면 너는 모가지다 해고다 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프를 얻을 수 있겠지? 고프를 얻을 수 있겠지? 당연히 이틀이야! 이틀! 그는 제 길을 외쳐서. 하지만 이 길을 외쳐서 돌아가게 되면 자 쟤는 이제 저기에 가만히 있을 생각인가봐요. 그러면 저 아까...